코팅 벗겨질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블루 다이아몬드 통 3중 스텐 세라믹 코팅팬입니다. 5배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세라믹 넌스틱 친환경 코팅팬인데요. 다이아몬드 가루가 코팅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. 이 스틸 소재의 조리도구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통 3중 스텐팬이기 때문에 열 변형 없이 열을 더 빠르고 균일하게 전달하고 오래 또 보존하기 때문에 더 맛있게 요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잠깐 지금 이렇게 올려놨는데 진짜 빠르게 소량의 오일만 둘러서 오늘 꽂아볼게요. 이렇게 미클러지듯이 반 이상 줄여서 지금 했는데도 굉장히 겉은 바삭하고 계속 촉촉한 맛이 있고요. 코팅이 안 벗겨지는 후랭팬 없나? 고민 되신다면요. 블루 다이아몬드 통 3중 스텐 세라믹 코팅팬 써보시면 좋겠습니다.